양궁을 응용을 해서 수박 씨 양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수박을 먹고 씨 하나를 툭 뱉습니다. 그리고 얼굴 부위에 붙이는 그 부위별 점수가 있거든요. 합산해서 이긴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점수가 나오네요. 귀 1점, 턱 3점, 볼 5점, 이마 7점, 코 10점. 콧구멍 배트입니다. 콧구멍에 들어갈 정도면 정말로 실제로도 양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콧구멍에 들어갔다가 이게 입으로 턱 나온다. 무조건 승리다. 그 팀이 무조건 승리다. 무조건. 이거는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럼 탁! 이긴 하면? 그 팀이 무조건 승리다. 아시죠? 네. 우리 뉴이스트 어떤 멤버부터 나오겠습니까? 랩! 랩! 일단 랩부터. 빨간 부분만. 박 씨가 1의 멤버들 정도만. 1, 2, 3. 3초. 여기서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세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우와! 코 10점, 10점. 코 10점, 10점. 코 10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바로 딱 허리를 해주고 딱 잡히고 해줘야 돼요. 자 준비됐죠? 토스. 준비. 탈락. 안타깝습니다. 메이크업을 좀 너무 미끄럽게 했네. 자 우리 헬로미너스 누구? 나라 언니. 자, 나라야. 뭐, 뭐, 뭐. 수박 씨만 씹으셔도 돼요. 시작. 좋습니다. 아, 탈락. 나라의 늑 탈락. 아, 에이스였는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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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걸 못해요. 자, 이번에. 루이스 누구? 제가 하겠습니다. 백호. 총알 장전. 어? 어디, 어디요? 어? 어디, 어디요? 아! 재도전. 재도전입니다. 재도전. 재도전. 재도전이에요. 이거 리셋, 리셋. 이야... 소중하게. 어!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어디야! 볼이에요, 볼. 볼. 자, 우리 백호 5점. 아, 좋아요. 자. 뉴 에이스 팀이 합성합니다. 어, 땡기만 해. 올라갔네요.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돼. 네. 네, 네, 네.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다. 네, 네.